쏭! 큐가 아니잖아 방댕이 할 때만 잘하고 마이 다시 쏭! 스타트 누가 했어? 진짜 공부 많이 했다 그렇지? 다시 쏭! 아따참 그러면 다시 한국말로 다시 엄마 아니야 아니잖아 지금 한국말이 안나왔잖아 그냥 가서 딴 무식한 인간들아 음악하면 가자 해야지 지미 카페 조지 부시 십수메시는데 뭘 알아야 말이지 가자 시시시 여보시오 내가 저 하늘에 별을 찾아가다 했는데 뭔 지랄 연맹당 울어라 열풍한다고 하냐 야 쟤도 연세가 많아 아우 진짜 아우 욕 한번만 하고 시작할까? 하는 김에 가자 할 때 가자 아우 진짜 아니 뭐 초장부터 뭐가 확 빠졌어 다시 가자 언니 시작이 잘 됐다 우리 식구한테 욕해 그리고 그리고 이런 마당에서는 욕이 조금씩 언니 엿장사 엿 먹이지 마시오 이거 살이 미숙제요 누가 엿 먹고 동안에 기다릴 사람이 어디있어요 엄마 간지 갖고있어요 이거 나중에 주시오 돈을 주면 훨씬 나갈 것 같다 우리 맨날 엿 먹는게 엿이오 그게 가자 엄마 가자 가자 자 바라게 바라게 세보만 가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자와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어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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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볼까 아 이곳도 없는 가운데 또 하나가 닿는구나 하늘 이불상 방수 벽에 쌓 지친 목말로 달려놓고 잠이 들지신 새 아침 해가 널래까지 꿈속에서 변화를 찾는다 잘한다 이쪽에만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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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되니 너무 잘 잘한다 고생했어 지친 목말로 지친 목말로 시험구나 뭘까 참 참 넌 가구네 또 하나가 이렇게 부를게 하아 유 시 시 시 진짜 무식한 인간들 내가 나갈때는 뒤로 나가라 했지 올 때는 앞으로 오고 나갈때는 뒤로 나가 뒤로 사람 무시하는거 여기서 갈사람 지금 빨리 가시오 사람 짜증나서 다 갔어 이제 안가지 여기서 한번만 더 가면 확 죽여볼라니까 오빠는 가면 안 돼 오빠는 가면 안 돼 오빠는 가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이거 주고 간다고 오빠는 앞으로 가시오 그러면 돈 주고 앞으로 가는거 괜찮아이 다리 좀 그래도 좀 푸시오 풀어 이 속에 있는 우왕정신만 두겹 깨지요 남자들은 얘기해 인정머리도 있어봐라 우리 감독 오빠 쭉 엄청 크잖아 훌렸던 노래를 불러 짜증나서 안 불러버리라고 여기 지금 사람 무시하지만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어 촬영 다시 하라고 돈 받아서 다시 해야 되겠다 야 이제 앞으로 가지마이 지금 들어올 사람 빨리 들어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우리도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있어야 우리도 어떤 끼가 막 나오는데 여기 있다가 뭐 우리 팔아요 팔아 뭐 하나 팔려면 그냥 합가지 방구 세고 실실 세고 그냥 돈 3,000원이 없어서 써가지고 있지 솔직히 말해서 들어와 들어와 여기 들어오면 난로도 있어 난로 난로 있어 아이고 돈도 3,000원씩 안 들고 와가지고 얼마나 없어도 이게 혹시나 우리 엿을 팔아버릴까 그냥 보낸 사람 보내버리게 그럴까 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 선사람들만 엿 하나씩 팔아주시면 내가 파가며 할라니까 알았지 누가 엿이 먹고 싶으면 먹어서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그냥 구경감로 하나 팔아주는겨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른 나라는 엿 안파요이 우리 오늘 정을 좌로 이 엿을 먹으면 바람 피는 남자들도 절대로 바람을 안 피해요 왜그냐 엿을 생각해보시오 엿이 찐득찐득한 성분이 있어 딱 따라 붙어가 절대로 안 떨어지요 어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력 약하신 분들 이게 정력 지리리 하지 다 펴봐서 알지 그게 정력제가 들어있어가지고 입나거라 또하거라 밤새거라 이게 정력제가 들어있고 혹시 우리 또 오래오래 살아야 되잖아 우리 정을 초로부터 엿하는 거 이것이 뭐냐 이게 암해방 심근 겐색애방 중풍애방 연말할 때 가는 인간들 엿같은 인생들을 1년 내내 재수 없어버리라 그냥 사흘 내내로 그냥 사흘 내에 독감 확 걸려버려서 그냥 입은 해버리라 하나에 3천원 두개 5천원 한번 팔아보고 이게 좀 팔렸다 싶으면 다시 할거고 내가 이제 스트랩시오 할라고 오늘 종일 내가 혼자 할라요 벗어?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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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몸매가 내가 어짜요 얼굴 이만하면 되고 뭐 거지가 뭐 어